세계 시민 챌린지 세계 시민 챌린지 세계 시민 챌린지 세계 시민 챌린지 우리는 월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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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푸딩이 좋아요 너무 좋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션들이 다 숨어져 있는데 그 전에 신동 씨 민연이 있어요?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만 인사를 드렸던 거지 딱히 뭐 다른 방송을 같이 하거나 내지는 했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재윤이 근데 항상 TV로만 뵙던 선배님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올해 같이 방송 안 했어? 너 벌써 잊었니? 난 기억하고 있는데 잊은 거야? 이 책은 잊을만 하지 아니 근데 우리 워너는 몸이 너무 좋아 아이돌을 뛰어넘어서 그냥 연예계에서 팝측이 안 해 네 뭐 목표가 있어요? 뭐 팔씨름 왕이 나가잖아 건강한 이제 이미지를 아니 건강한 이미지보다는 나는 약간 무서워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데 1층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등이 보였어 너무 큰 거야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내려간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많은 분들은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무려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이 불평등 기후변화 이 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월드비전과 아주 쉽게 예능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많은 어린 친구들이 쉽게 좀 배우고 재밌게 놀면서 저에게 또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볼 주제는 뭔지 우리 세계시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화면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조명환입니다 미션을 드릴 텐데요 지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 17가지 목표 중 첫 번째 미션 좋은 교육을 받아요 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 월드보이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미션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미션은요 바로 일명 먹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먹게 될지 오늘의 음식 공개해주세요 아 아니 보통 이렇게 주지 않지 않아요? 진짜? 뻥해서 이렇게 멋있게 줘야 되는데 오픈 자 오픈 오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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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야 아니 습득금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포식달도 있고 금심도 있고 제외비축이 될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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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로 가져가도 돼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이거 이럴 거면 제 취향력을 좀 더 올려 신욱씨 고기가 지금 소고기인 거죠? 그렇죠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은 한우 되겠습니다 투뿔? 투뿔입니다 이야 또 근데 이게 홍콩에 수출된다고 하니까 K한우네요 으응 그 말은 한국한우라는 거 그러니까요 한우가 원래 한국인데 K한우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뭐 못 살아갖고 아기 보고 뭐 빨래도 하고 또 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똥이 이렇게 이기고 그냥 깜깜한 데서 사는 거지 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창피했죠 창피해서 우리가 계속 밑에서 굳이 일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시하다 소리 들을 때 제일 슬펐죠 sembl 아기 보고 그 성장 아기 보고 희망이 있죠 배우면 내가 모이지만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죠 자 첫번째 미션은요 바로 바로 잉글리시 윤나리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말을 못하고 다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만 하면 되잖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잘 못합니다 원옥씨는 혹시? 한국어도 잘 못해가지고 가위바위보 우리 승훈이! 승훈씨 일로 오세요 2승 화이팅! 이특과 승훈입니다 상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근육이 빠지도록 놀자 해서 저희 팀 이름은 근손실로 하게 근손실로 하게 근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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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질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 전통 잉글리시 운놀이 시작해 볼 거고요 전통 잉글리시 운놀이 전통 잉글리시 운놀이 전통이 있어요? 잠깐만 독에 걸린 모는 그럼 뭐라고요? 그거 그게 원래 도 근데 원래 짐승 이름이긴 한데 아 맞네 도가 원래 돼지 돼지 대가 개 도 거리 양 램 그리고 유시 카우 뭐가 홀스 홀스 그러면 백도는 백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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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오케이 머신레니아 야 네리 시작 오오오오옹 피그 피그 원스턴 피그 수술 조용호 오우 네 첫번째 킬미익 렛츠기릿. 내 팀은 마순 마이너스. 고개요. 오케이. 하나 더. 렛츠기릿. 오케이. 백지! 와! 럭키가이! 우와! Unbelievable! 피니쉬? No finish. Next time finish. Question? My, my, my... Get out. Only pick? What is it? Not finish, only... Back pick? No. Oh, oh, what? No, no, no. And now, and now. Oh! Shoot, shoot. Okay. Here we go.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shoot. Oh, no. I won. No!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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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Sorry. Sorry, yeah. Sorry, our team. Yeah, sorry, sorry. 이승? Yeah, 이승. 이승, yes. Friendly. We like? Yeah. Mild mind. Mild mind? Mild mind? Mild mind. 동심? No, no, no. No, no. Inside, inside, inside. Inside? Inside muscle? Okay, okay. Okay, okay. Understand, understand. Okay, okay. Oh! Yeah. KCM. KCM? K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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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Oh! P. We like P. Yea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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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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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HAP. Next! Next! Hard, hard. Hard. 이게 내 한계인가? 여기까진가? 마이터! 피그, 도그, 슛! 이트! 오케이! 한 번 더? 피그, 도그, 슛! 나이스, 이트! 피그! 피그, 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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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사운드 굿 사운드 신동, 하프타임 하프타임? 하프타임 오케이 현재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항상 이렇게 편하구나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손이 떨려 우리 한 점씩만 먹어보자 그래, 그래, 그래 맛을 봐야 우리가 또 우역이 생기니까 아, 그 스멜 굿 오케이, 허리업, 허리업, 허리업 스무스, 아... 우리, 우리 나이스 슛 카우 불러도 나이스 예스, 예스 오케이 승훈 왓 왓 왓 왓 왓 왓왓 왓 왙왓 너구 majans треть 존만 instr 10 10 아... 8... 7... 6... 5... 4... 3... 오케이? 무슬 마이너스 오케이! P 1... 1... 1... 10... 10... 나이스! 오케이! 고! 홀스! 홀스! 예! 킥! 킥! 고! 예! 고! 고! 예! 원 마이! 원 마이! 백픽! 킥! 하! 10! 파우드 팩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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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소! 팩! 팩!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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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 1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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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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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리지널로드 Yeah 오리지널로드 Yeah, 오리지널로드 Yeah One more Oh, yeah Back pick Yeah Back pick, back pick Back miss My turn My turn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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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스픽! 오케이! 오케이! 오! 화이트홀스! 블랙홀스! 오!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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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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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 케이신! 케이신! 오케이! 엠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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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오케이! 10초 드려요! 준비 시작! 9! 8! 7! 6! 얼마 못 먹네! 5! 4! 4! 뜨거워! 2! 1! 여기까지! 아! 음! 음!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라운드 미션은 잉글리시 운영을 좀 해봤는데 언어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고 이런 언어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맞아 맞아. 맞아요. 이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라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벌칙이 있잖아. 아 맞다. 혹시 좀 좋아하는 스타일 좀 얘기해 주세요. 각자 좀. 아니 뭐 아무거나 주시면. 신랑신부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기릿. 자 두 번째 게임은 단체 게임입니다. 바로 저희가 어휘력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총 3번의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3번이요. 1번 멤버부터 왕복 1회를 실패 없이 하셔야 저희가 성공으로 인정이 되고요. 3번의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3번의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하나 합시다. 누구 때문에 좀 실패를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벌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 자 문제. 주세요. 사과. 수고. 허. 기.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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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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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아 나 이거 진짜 못.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생강. 아 생강. 몰라요. 생강. 인디안밤. 바로 나와. 손목. 딱밤. 워머가 때려요. 이거 워머가 때 인디안밤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네. 인디안밤 할까요? 그렇게 인디안밤이 낫다 인디안밤. 인디안밤이 낫지. 준비 시작. 인디안밤. 잠깐만. 마지막 밥에 되게 센 사람이. 인디안밤. 어. 자 다음 문제. 인디안밤이. 인디안밤이. 모래. 나라. 노루. 하나 둘 셋. 아래.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아니 뭐가 있는데 저게. 아. 그게 있어? 많지. 뭔데 얘 봐? 일단 맞아. 인디안밤. 오케이 이제 예능 다 나왔죠? 분량 내 챙긴 거야? 분량 챙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 셋 신발 수박 선박 사비 소비 소비 수 수북 수북 소비 솔비 솔비 야 좀 해라 저는 대라 좀 해라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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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못하나봐 가자 미디아 박 3번? 나 3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너가 이거 안 돼? 아 그래 나 처음으로 맞겠다 3번으로 갈게요 2회 스킬 원호 원호 5호 2회 그렇지 2회 그렇지 유해 우해 오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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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언행 와 와 와 와 와 된 거야? 된 거야? 와 우와 잘한다 언행? 와 대박이다 와 가사 좋았다 대박이다 이거 좀 잘라드려요? 한 덩이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 맞다 근데 한 덩이씩 딱 먹으면 우리 끝나는 건데 맞네 역시 원호 먹을 줄 알았습니다 약간 스테이크 느낌이다 그니까 개미가 크니까 개미 자릴 뻔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간이 아까 내가 구운 건 상황이 다른데 음 너무 좋다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원래 안 씹으면 되게 지방이 많이 없어서 좀 퍽퍽 퍽퍽하고 찔려야 되는데 엄청 부드러워 육즙이 살아있다 원호 씨 이게 어디에 수출된다고요? 홍콩 홍콩 레이허 이 방송이 되게 좋은데 준비 시작 좌골 안성 작심 삼일 옥수 도원 결의 대기 종 대기 종 정 3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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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대기 만성 아 떨린구나 고맙습니다 탈심 성인 몰고 지신 대기 만성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태용 지마 사면 소감 초감 그렇지 설상 가상 그렇지 와신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상담 상담 약간 일부러 안 맞추는 거 같아 아니야 진짜 처음 들어 아 그래 와신이 큰일이 나서 상담을 많이 마지막으로 실패하면 벌칙 자 이렇게 하죠 틀린 사람이 벌칙하게 오케이 오케이 틀린 사람이 유리 골라나겠다 자 가겠습니다 흥과 응보 고진 감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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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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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찍 멀찍 제가 좀 바보처럼 말해가지고 한웅 차사 한웅 차사 아 차사 한우 와 호예 호예 금지 오겹 아 금지 오겹 아 아 춤추는 몸이 상당히 좋은 네 명 샷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이거 뭐하는 뭐하는 그룹이에요 저희 아 한웅 차사랑 그룹으로 한웅 차사랑 그룹으로 이름 한웅 차사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미입니다 사요 삼사세요 아 세 번 밖에 안 해? 오케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제작진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실망한 표정이야 아 얘네는 이 정도인가? 오케이 다시 자 문제 주세요 냉이 차돌 화기 마그 메슘 메스 테라 마라 마라 샹고 슈퍼 주니어 아니지 주니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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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15년 줄 알았지 네 글자 네 글자 솔직히 인정인데 이거 인정 근데 아까 나 마그 뭐라 그랬어? 에스테라? 에스테라는 뭐예요? 근데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갔어 에스테라? 에스테라? 마지막 게임입니다 크레스킨보 벌칙 오케이 원두 커피 레벨 난드 띠아 핑 CM 대드 제드? 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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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 티콘 유로 마블 치킨 쿠폰 치킨 쿠폰 너가 라이언이니까 절대 눈치챌 리는 없어 맞아요 뭐 야 너 아니면 너 진짜 트롤이야 아 저 진짜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짠 영원히 여러분 더 케이팝에 놀러 오셨군요 그렇다면 월드보이즈 좋아요 꼭 구독도 꼭 알림 설정도 꼭 더보기 클릭 클릭 자 사이트로 오실 거죠? 꼭이에요 자 다같이 댓글도 많이 많이 여유